우리 뮤직, 뮤지션이죠? 자, 박대성님의 안개 속의 두 그림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의 안개 속의 두 그림자 응원신 노래 같이 모시겠습니다 사 아침에 웃어 하상의 바람이 비속히니 하늘이 시원해 이 여사와야 우리의 행복한 것 이 여사와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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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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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